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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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부 부루 첫 연습 하이 찍고 있는 거예요? 네. 네. 찍어도 돼요? 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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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낑끼가 자기소개하냐고 물어봤어요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김기란입니다. 반갑습니다. teachers, 교기학입니다. 하하하 김영훈아 조준아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연하취 기습. 다음날 잘생겼어 미니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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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을 하는 날이에요. 큐브로 갑니다. 둘 다 카메라를 뭐하는 거지? 어제 왔던 그거. 처음에 할 때 오빠랑 나랑 애칭으로 아예 똑같이 할래? 아니면 이렇게 입고 있는 거야? 팝! 팝! 연습을 하는 거야. 연습을 하는 거야. 연습을 하는 거야. 계속해서 우리 망치는 거야. 공연할 때는 안 웃을 수 있어. 나도 나도. 그때부터 긴장되고 분위기가 있어. 웃지는 않아. 진짜 이상형. 아 맞아요. 변합니다. 딱딱 더. 보여. 팝! 팝! çons이 ideia. 정답. are you asking? 변합니다. 를 자랑하는 것 sin. 둘 다 싹. 하지. 할 거예요. 두 번째 시간. 오늘은 다 같이 하는 3일 차 연습 안녕 우리는 오늘도 연습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우 엄마랑 희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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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사랑의 콜센터 찐이하는 용수철처럼 쳤어 찐찐 찐찐 찐 찐이야 집에 갔다 왔어? 어 저도 4월달에 이제 가야 돼 응? 번호가? 개군 군악대 신청 응 해군 군악대 좋지 4월이면 딱 좋다 날씨로 괜찮고 4월에가 해를 한 번 넘겨 아유 똑같은 아유 군 복무에도 해를 두 번 넘기는 거라 한 번 넘기느라 진짜 잘해 그거야 완전 막 기분 한 번 해주실래요? 네 안 돼 안 돼 마이 세 세, 두, 네 Q. 청하길에 안 돼? Q. 청하길래 아니야? Q. 청하길래 사랑하는 척 Q. 청하길래 사랑하는 척 Q. 청하길래 사랑하는 척 우와 진짜요? 너무 신기하다 Q. 청하길래 사랑하는 척 근데 그래놓고 본인은 어떻게 하죠? Q. 청하길래 사랑하는 척 아토피 때문에 쐬는 거야? 입밥 1초로 시작 시작 1, 2, 3 아! 너무 야채 내가 만든 거야? 룰루랄라 이거 넣어주세요 잘 나오네요 나는 이런 모자가 정말 안 어울린데 푹 눌렀어요, 진짜 괜찮은데요? 안이 안 보이네 뭐야? 그렇게 말하지 마, 못한다 괜찮다, 진짜 괜찮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뭐야? 안녕하세요 아아아아아아악 룰루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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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